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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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이 좀 이상한데? 마무리 해주세요 코안님 다 뭐야 그게 그게 뭐야 야 뭐냐고 안녕하세요 미안한데 나 오늘 핀 꽂아서 조금 새침하거든 핀 꽂으면 새침해지냐? 이상하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투게더 오늘은 팀전으로 한번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옆에 지금 스카이블럭이 되어있는데 오랜만에 이제 신호기를 가져다가 공성전을 한번 해볼거에요 공성전 아니 야 너네 그 함께 팀 그렇게 핑크 팀이구요 저희 초잠뜰 해가지고 노란팀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빨간팀하고 파란팀은 나오지 않나? 아니야 우리는 보통을 뛰어넘은 봐보대 야 여기 안에 기본 아이템 챙기고 어쨌든 저쪽에 이제 흰색 저쪽이 상점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편 신호기의 위치나 그런것들을 이제 알아낼 수가 있구요 오야 신호기 누가 챙겨냐 우리 팀꺼 제가 챙겼습니다 야, 내놔. 네가 챙기면 위험한 것이야. 야, 내놔. 야, 이제 그 플러그인 켜주시고요. 오늘 10칸 같이 행동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각자 팀이랑 이렇게 헤어지고. 야, 이리 가자, 초우야. 나는 노예. 노예. 뭘 노예야. 무슨 소리야, 우린 친구지. 광산 노예 아니라고. 야, 코블스턴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되게 친절하네. 초우야, 우리가 이거 숨기고 올게. 언니가. 뭐라고? 언니가 이거 숨기고. 어, 잠깐만, 초우야 미안해. 초우야 미안해. 오늘 10칸 같이 행동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끝에 끝에 이렇게 설치해. 여기 어때, 여기? 어디? 이미 설치했어, 미안해. 끝났어. 초우야, 우리 이길 수 있을까? 글쎄, 나를 팀원으로 뽑아놓고 그런 걸 바라다니. 아, 내가 딱히 뽑은 건 아니고. 저기요, 저기 잔뜩님. 네, 네. 왜요? 죄송한데 이거 혹시 이기면 뭐 있어요? 이기면요? 네. 아, 초우한테 돌아가는 허거값을 드려야죠. 네? 무슨 소리예요? 아, 그래요? 네. 허거가 한 100만원 하나인가? 아, 뭔 100만원이야. 오케이, 100만원. 아, 음. 쟤네 좀 이상해. 어이? 겁나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저러면? 오케이, 오케이. 초초우한테 주는 허거값을 준대, 허거값. 오, 그거 좋은데? 그 storm%, 지상연esis트 1700원 Nora인 Jam, 잠깐만요, 내 개나 한 공제 형제 때 어디갔는데? 오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전략을 짜겠습니다. 오케오케. 어떻게 하 достаточно? 근데 잔디 위에만 всп기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럼, 잔디를 내가 캐서 잔디를 위로 올리면 되잖아. 천재네. entertained saging, 나무 하나 숨겨서, 숨겨가지고 그거를 이제 아예 잔디로 만들면 되지 그러네 돌치기 바라면 아 너무 똑똑했다 인정? 인정? 인정 어딘데? 상점? 어 그냥 쭉이요? 쭉이요? 쭉쭉이요? 어 여기 놓고? 이제 여기서 계단 만들어야 돼 됐지? 야 뒤에서 죽여 뒤에서 죽여 코아 죽이 코아 아 여기서 싸우게 안되나? 아흠흠흠 네 알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안 싸울게 안 싸울게 안 싸울게 아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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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 주인이 없으면 누르시오 음 아 살게 뭐가 있냐? 돌 10개에 철 하나 우선 철 너 돌 30개 있어? 나 돌 2세트하고 10개 있는데? 2세트하고 10개? 오케이 그러면은 음 다이아를 다 살까? 다이아를 다 사자 어 네 저기 야 여기다가 돌 다 넣어봐 다이아 다이아로 해달라고 어 저희 다이아로 다 해주세요 다이아로 다이아로 다 해주십쇼 응 음 다이아로 다 하면 잠깐만 2 1 2 3 4 어 저기 근데 가는데? 뭐지? 없나봐 돈이 지금 어 다이아 4개 그럼 칼 만들 수 있지? 오케이 됐고 4개밖에 못 싸? 2세트하고 10개로? 어 30개 하나야 가자 야야야야야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갑시다 갑시다 왓챠! 여기에서 이거 나무 하나를 캐고 이게 흙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지 괜찮은데?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저기 하나랑 저기는 또 난리났네 그리고 저기 구석에 섬마다 하나씩 생겨놓자 저쪽 가자 저쪽 가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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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어 뚝뚝 탁 탁 티키타카 가장 가장 큰 나무 큰 나무 몇 개 좀 같이 올라와야 될걸 아하 아하 안 보이겠지 와 진짜 와 쩌는데? 오케이 내려가 와 이건 아무도 모를거야 결국은 흙 안에 숨기는거잖아 맞아맞아 아무도 모르지 아무도 모르지 결국은 일단 땅아래는 아니고 잔디블럭이고 그리고 하나는 또 어따 숨기지? 어 하나는 블럭으로 숨겨볼까? 바로 숨겨도 될거같은데 사연을 제대로 숨겨놓는거지 돌캐자 돌캐자 일단은 가자 슬슬 가자 조우야 이거 우리 집에 가서 그냥 정비하고 바로가자 어차피 가서 돌아다니다보면은 찾게 돼있어 몰래 돌아다니면 돼 오케이? 저 오른쪽 우에서 들어가면 될거같아 일단은 돌을 틈틈이 펴고있게 철곱깽이를 자 이렇게 해주고 이거 설치해서 가면 될거같아요 야 철 신발이라도 내가 신을게 응 가자 조우야 가자 어디있어 언니 여기 여기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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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야 이쪽으로 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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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으로 들어가자 가자 가자 조금 조금 extended 덜린다 쭉 뒤로 가 하나만 캐도 돼 네가 전방을 봐 오케이? 오케이 northeast 이제 계단 이제 계단 어 February 좋아요 어디야? 열어봐. 네. 가자, 가자. 오케이, 가자. 여기 가자. 빨리 와. 밀어줄까? 쟤는 지금 성장 갔나봐. 여기 없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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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야, 찾아, 찾아. 찾아, 찾아, 찾아. 곡괭이들 이거 찾아. 야, 야, 우리 가까이 있어야 돼. 초야, 어디 가! 어디야? 나무 위에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 야, 초야. 야, 저기 엄청 깨고 있네, 쟤네. F5도 내가 볼게. 가만히 숨어있어. 아니, 쟤네 또 열심히 캐네. 어? 신옥이. 우리 어디 설치했을까나, 얘네? 저런 세계수 위에 뭔가 수상하네. 빨리 와. 초야. 야, 어디 계신지? 여기, 여기. 쟤네 어디 갔지? 쟤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이런데 위에 수상하네. 이러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여깄다! 여깄어! 초야 하나 찾았어. 이치치치! 내가 나무에 있을 것 같다 했잖아! 야, 저 끝에도 하나 설치해놨네. 저 끝에. 저것들이. 내가 여기 있을 것 같다 했지. 하나 캤어, 하나 캤어. 이거 이래도 되는 거지? 으흐흫. 흐흫. 흐흫. 따라와x2 흐흫. 흐흫. 흐흐흫. 자, 이제 다시 캐어서 돌아가면 되나요? 하나, 둘.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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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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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는 돌 캐면서 오고 있어 여기서 얘 뭐야 얘 왜 조그맣게 보여 아니 아니 너무 멀리 가지 마시라고요 어 저기 저기 싸워 싸워 아 이거 으악 야야야야 저 끝에 났네 저것들이 우리 봤나 아니 못 봤어 상점 간다 못 봤지 못 봤지 상점 간다 상점 아니야? 상점 간다 일로 와 오케이 어디 가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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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여기 바로 위로 어 그러네 오케이 올라가 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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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케이 좋아요 케이 케이 끄아아악 아니야 좋아요 저쪽으로 이어야 돼 이제 여여여여여여 내가 막 볼게 어 저기 우리 거 깨러 간다 저기 멀리 있는 거 응 가자 멀리 있는 거 깨러 간다 어 우리도 그럼 저거 지금 가러 가자 가러 가자 그러면 뭐야 우리가 그냥 빠르게 세 개 캐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이거 작업대 만들고 여기다 설치하고 빨리 이거 작업 만들자 오케이 오케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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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호 빨리 뛰어 뛰어 우리가 초호야 막으면서 와 막으면서 와 막으면서 와 막으면서 와 막으면서 와 초호야 뒤에 캐면서 와 뒤에 캐면서 와 끝 가자 다 알아났다 뚜따땀 각종 시절을 함께 주웠던 이거 돌 좀 드림 어디다 숨겼지? 저거 어디다 숨겼어 여기도 나물 하나쯤은 승선하셨을까? 오 저기 누구있다. 그니까. 본거같은데? 봤다. 봤다. 저기 저기 지금 풀셋맞추고 오셨네? 하이하이. 풀셋맞추면 뭐하나? 풀셋맞추면 뭐하나? 아 왜요? 예 끝났어요. 이거 이거는 시동이 찾는 게임인데 풀셋맞추면 뭐하나? 저기 끝나! 저기요 아저씨들! 끝났다구요! 끝났어요! 저기 지금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거 같은데 아 끝났어요? 예 끝났어요! 모르셨어요? 아 근데 끝났 줄 몰랐어요! 아니 지금 저기 풀셋맞추고 어쩐지 되게 두근두근하는 느낌으로 저녁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 아니 뭐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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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기가 안도망가고 안싸워서 너무 깜짝 놀라셨죠? 아니 뭐지? 풀갑하시네요? 풀갑하시네요? 여기는 신호기 어딨을까? 하면서 우리 길을 가리쏘 여기 신호기 어딨을까? 아니 근데 여기 신호기 캐고 오셨어요? 여기 신호기? 여기 신호기? 죽었어! 어이고 아이고 티피하세요 두분 다 여기 신호기 캐고 오셨나? 여기 섬 신호기 캐셨어요! 저 그냥 땅에다가 숨기고 왔는데? 어디 섬 신호기? 여기요. 여기 있는데 이거 오시는 길에 캐고 오시지. 어? 못 봤네? 이거.. 오시는 길에 캐고 오시지. 아이고.. 야 초우야 대박이다. 아니 초우가 예언을 했어. 나무 위에 숨겼을 것 같다고. 나무 위에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아니 나는 숨고 숨기고 이러는 거는 전문가예요. 아니 나는 못 봤는데. 어쩐지 어쩐지 그거를 다 아는 거야. 뭐야 저기 좌표 탄 거 아니야? 아니 못 봤는데 초우가 갑자기 나무 위에 저거 신호기 아니야? 아니 아니 누가 봐도 신호기 색깔인데 잔뜩이 저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야. 딱히 설치했을 거야. 그랬는데 초우가 계속 아니야. 저거 신호기인데 그랬는데 결국 맞았음. 맞았다는. 흙에다가 거기다 설치할 줄 몰랐네? 야 천재냐? 대단하잖아. 어쨌든 여러분 오늘 투게더 스카이블럭 팀전. 잠재 초우팀이 역시 이런 거 초우랑 해요. 암살게임 암살게임 위도치 않은 암살게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하기 꾹꾹. 꾹꾹. 다 같이 꾹꾹. 묵은 꾹꾹 꾹꾹. 다 같이 꾹꾹 눌러 주시고. 네. 저희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컨텐츠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는 거 봐. 인사! 안녕!